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역사회 반발로 영주댐 방류 계획이 2주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와 정치권 등 200여 명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민들의 방류 철회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댐협의체의 결정을 떠넘기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환경부 장관 퇴진과 방류한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주시는 방류 철회와 댐협의체 재구성, 조속한 준공검사 실시 등을 골자로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안동 구름의 리조트에서 내일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개막식에는 SK그룹의 최퇴원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고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과 손미나 전 아나운서, 가수 인순이 등이 참여해서 비대면 시대의 인문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올해 포럼은 인문가치 영화제도 함께 개최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포럼을 병행합니다. 예천군이 경북 도청 신도시에서 농산물 꾸러미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 무렵 장을 볼 수 있게 오늘과 내일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가공품과 과일, 채소, 쌀, 잡곡 등 매종류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하루 100세트 한정 판매됩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